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오늘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얼굴만 보아도 살짝 미소짓는 그 모습이 너무 멋져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. 오늘은 더욱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. 순수하다 못해 여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내 마음까지도 맑아질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. 세상이 거짓되고 모순투성이라도 그 사랑은 진실되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람과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내 모든 것 들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왠지 만나고 싶습니다. 그 눈빛 너무 맑고 그윽한 빛이어서 다가설 수는 없지만 살짝 미소라도 보내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. 이처럼 설레임의 마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 바라만 보아도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은 마음이 이쁜 그 사람을 기다려 봅니다.